충전적 topabetes 포니파 depicted roles 선구자다 골프연웅 된 경우 5200명 예전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프로님을 안계셨으니까 개척자인데, 그것을 다 해내셨고 저희가 원하는 피지애투어, 우승을 다 해내셨으니까 꿈같은 존재이다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의 롤모델이면서 대한민국 골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경조 프로님은 정말 모든 골퍼들에 롤모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최경조 프로님의 도전정신이나 발자취를 따라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래도 이번 대회도 이렇게 출전하시고 직접 뵐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저는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